안녕하세요 VTG입니다 오늘 소개할 마이크는 젠하이저의 마이크인데요 대중들에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더 유명하지만 뮤지션분들에게는 마이크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해외 다이나믹 마이크 순위에 항상 링크되는 E835 그리고 E845 두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소개할 마이크는 젠하이저의 마이크인데요 대중들에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더 유명하지만 뮤지션분들에게는 마이크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E835 그리고 E845 두 가지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